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2년 전 출범한 제11대 강원도의회의 임기가 다음 달이면 반환점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강원도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 작업이 한창인데요. 예년과는 달리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장은 도의원 49명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얼굴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 130여 명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의 손에 있습니다. 전용 집무실에 관용차, 관사까지 제공됩니다. 6천만 원의 의정비는 별도, 의장의 업무 추진비만 한 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정치적 위상은 도지사와 맞먹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물밑 경쟁이 치열한 이유입니다. 의장은 보통 다수당이 맞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입니다. 김시성, 권영렬 등 전현직 의장을 포함해 김기철, 김기홍, 한창수 의원까지 거론되는 의장 후보만 5명. 하도 후보가 많다 보니 결선 투표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의장 두 자리, 상임위원장 일곱 자리를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등을 거론하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각각 하나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생, 협치, 배려 차원에서 당연히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한석은 배분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야당의 한자리도 주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의장선거 과열로 자리나 넘어 먹기나 소지역주의 등 여당의 내부 갈등의 소지도 있습니다. 후반기 강원도 의회를 이끌 의장단 선출은 7월 1일 임시회에서 이뤄집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